첫번째 시간입니다 4번째 시간 아 지난 예 안녕하세요 바이오튜터 님 지난 시간에 바이를 하다 말았는데요 바이를 하다 말았는데 아 바이를 하고선요 바이를 하고선 어 뭐냐 전체적인 프랙티스 까지 하고 어 우리 글 오늘은 자리매김 자리매김 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 쓸까 이걸 조금 고민한 다음에 아 마치겠습니다 예 아 어저께 젊어 보이려고 조금 아 어리게 보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10년 젊게 10년 젊게 10년 젊게 보이려고 파마를 했는데요 원래 파마를 합니다 저는 거기 길면은 아 파마를 합니다 바이오튜터 님 땡큐 아 예 그럼 오늘 아 예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혜절 님 지금 계신거죠 어디 나가신거 아니죠 어 가뜩해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많이 채워주세요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 빈자리가 많아요 지난 시간에 바이를 하다가 에러가 도중에 이제 통신오류인지 뭔지 몰라도 이게 에러가 나가지고 중간에 짤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해던데를 아 잘린 부분부터 다시 할게요 예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아마 91페이지인가 아 91페이지네요 뭐 책은 보실 필요 없구요 책은 보실 필요가 없고 어 요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It meant to prolong the tag by a group of workers on a single colleague 그래서 파생명사를 찾으면 attack 아 파생명사를 찾으면 attack이죠 파생명사는 attack 아이고 예 파생명사는 attack 어택 어택 이고요 어택 요런 공격 공격 음 공격을 공격하다 그럼 누가 누가요 바이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는 무조건 이에요 전치사 뭐 예를 들어서 오브 도 있고 오브 도 있고 뭐 뭐도 있습니까 apostrophe s 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들 중에서 바이가 나왔다 바이가 나왔다 오브 도 나오고 바이 도 나왔다 apostrophe s 가 나오고 바이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주어는 바이 아 그럼 누가 어 그룹 직원들 직원들이 직원들이 공격했구나 어 직원들이 공격했구나 공격했구나 직원들이 공격했구나 그러면 누구를 누구를 공격했어요 온 온이 뭐다 ss 아 os 온은 os 그럼 공격을 한 아 누구를 공격했느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이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대상은 누굽니까 어싱글 컬렉이죠 어싱글 컬렉 어싱글 컬렉 직원 하나에요 직원 하나 어싱글은 어싱글은요 어싱글은요 어싱글을 언제 씁니까 하나라는걸 강조할 때 하나 라는걸 강조할 때 어싱글을 쓰는거에요 그냥 어욱글 어컑에도 되는데 어컑에도 되는데 그런데 싱글클릭 단 하나 단 한 명 딱 하나 한 명 진짜 뭐라 그러지 이걸 비겁하게 비겁하게 한 명을 어떻게 공격을 하냐 그러니까 직원 아이디어를 정리하자면 직원들이 한 명을 공격했다 에요 한 명을 공격했는데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프로롱 프로롱드는 어때요 프로롱드는 질질 끌다 라는 개념이죠 질질 끌다 라는 개념 질질 끌다 라는 그런 뉘앙스죠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it meant 즉 직원이 떼거리로 한 명을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직원이 뭉쳐서 한 명을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이런 뜻이죠 이해가 가시죠 buy 하고 on이 나왔다 buy 하고 오브가 나왔다 buy 하고 apostrophe s 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buy 가 먼저 주어 buy 가 무조건 주어 이해 가시죠 대답이 빨리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지연되는 속도가 있었는데 속도 지연 때문에 통신 지연 때문에 좀 느릿느릿한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잘 터지는 것 같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문제 갈게요 we identify the top 4 reasons for their selection by bullies 그래서 파생명사 파생명사는 selection selection이죠 selection은 선택 선택하다 그죠 그러면 누가 누가 선택했나요 해설님 누가 선택했나요 해설님 누가 선택했나요 이게 인터넷상에서 지목당하니까 좀 기분이 야릇하죠 기분이 좀 이상하죠 누가 풀리즈 그렇죠 풀리즈 맞습니다 풀리즈 풀리즈인데 이게 이제 폭력배들이죠 폭력배들 폭력배들이죠 폭력배가 콕 찝은거에요 폭력배가 폭력배가 선택했다 선택했구나 그러면 바이오 튜터님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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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했나요 그렇죠 누구를 선택했냐면 their를 선택한거죠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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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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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그들을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이거 소유격이죠 우리가 소유격은 뭐가 여태까지 소유격은 주어 시그널로만 공부를 했는데 소유격은 주어 시그널로만 공부를 했는데 바이가 나오면 주어는 이제 커트 그럼 소유격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들을 그들을 선택했구나 그들을 선택했구나 누가 폭력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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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선택했구나 아 그들을 선택했구나 이해가시죠 어 이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을 안하고 아 이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원리는 간단한데 연습을 안하면 잘 안 보여요 이게 글 속에서 연습을 꾸준히 한 한두 달 한두 달만 하시면 돼요 네 한두 달만 하시면 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보여요 제가 이걸 뭐 다 끝나고 나서도 연습은 연습 삼아서 이제 이 너미널리즘을 연습 삼아서 문장을 계속 할 거예요 문장 어디 그 뭐 이카노미스트나 이카노미스트나 뉴욕타임스나 타임스나 이런 주간지나 영자신문 같은 데서 찾아 가지고 훈련을 계속 할 거예요 지겹게 할 겁니다 그러면 뭐 그냥 이거 또 다 보이는데 눈에 다 보이는데 이렇게 실증 낼 수도 있어요 그럼 폭력배가 그대로 선택했구나 선택한 폭력배가 그대로 선택한 이유 네 가지 이유 네 가지 그러니까 top four reasons 그러니까 top four reasons 그러니까 뭐예요 주된 이유죠 top four reasons top four reasons 주된 이유 네 가지 를 어떻게 했다 확인했다 확인했다는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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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된 이유 네 가지를 확인했다 폭력배가 왜 그들을 선택했을까 다른 애도 아니고 왜 그들을 선택했을까 이유가 네 가지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된 이유 네 가지를 확인했다 확인했다 파악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리라 믿고 음 음 예 그 다음에 갈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바이 연습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장 마지막 예 어 여기서는 due to the words words 는 이제 propagandas 그러니까 propaganda 를 얘기하는 거 words는 propaganda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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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동 선동 이나 선전 propaganda 선전 이나 선동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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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광고를 어르신들이나 요즘 요즘 사람들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광고를요 광고를 선전 선전 이라고요 선전 이라고 그죠 야 너 그 선전 봤어 원래 광고 봤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천 이랑 선전하고 광고 완전 다른 얘기 선전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작을 부리는 게 선전이에요 군사적인 거나 어떤 외교적인 거 아니면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건데 광고하고 선전 완전히 다른 거죠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행위를 둘 다 광고나 선전이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끔 만드는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행동을 자극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심리적으로 촉구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데 광고하고 선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광고하고 선전을 병용해서 쓰고 있어요 음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이 월드는 프라파간드에요 월드는 프라파간드에요 여기에서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문맥을 알기 때문에 문맥 속에서는 프라파간다 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파생명사는 뭔가요 파생명사 파생명사는 dn이죠 dn dn 파생명사는 뭔가요 파생명사는 use use는 사용 사용 사용하다 그죠 사용하다 아 사용하다 누가 누가 사용하나요 바이오티터님 바이오티터님 생물강사신가요 생물학 강사신가요 생물학 교사신가요 예 생물학 교사신가요 예 누가 사용하나요 누가 아 Germany 그렇죠 Germany 독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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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해요 독일이 사용해요 무엇을 그렇죠 바이오티터 강사는 아닙니다 예 예 하여튼 독일이고요 os 그럼 누구를 무엇을 무엇을 사용합니까 무엇을 os는 object signal 목적어 signal 목적어 signal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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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어 signal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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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프로포간다 아 그렇죠 월드죠 월드 월드 월드에 s 그러니까 apostrophe s 동그라미 apostrophe s 동그라미 apostrophe s 가 os 에요 이게 os signal os signal 나 목적어 나 목적어 독일이 그거 그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를 썼다 이거에요 그 단어를 썼다 정리하면 독일이 그 단어를 썼다 독일이 그 단어를 쓴 거에요 이해가시죠 예 독일이 그 단어를 썼어요 독일이 그 단어를 썼어요 독일이 그 단어를 썼구나 독일이 그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어떻게 frequent frequent 는 자주 썼기 때문에 가 되겠죠 자주 썼기 때문에 독일이 그 단어를 자주 썼기 때문에 독일이 그 단어를 자주 썼기 때문에 그 단어는 아까 왜 썼습니까 왜 썼냐면요 2 이하에요 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가 왜 썼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 독일이 프로파간다를 썼는데 왜 썼느냐 왜 자주 썼느냐 to describe its mass communication strategy during the war 전시의 매스컴 전시의 매스컴 전략을 describe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전시의 전쟁 중에 전쟁 중에 매스컴 전략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려면 매스컴 전략이 바로 프라파간다 거든요 프라파간다 매스컴 전략이 바로 프라파가는데 매스컴 전략을 표현하기 위해서 프라파간다라는 용어를 자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 다음에 practice에요 practice 요거는 좀 마지막 문장은 마지막 문장은 좀 아 뭐랄까 중요하니깐요 음 반복해서 외워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워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apostrophe s는 s 지금은 괜찮나요 아 이게 지난번에도 이러더니 또 이러네 아 나와요 괜찮아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practice practice 시작할게요 음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아 주어 시그널 주어 시그널을 음 주어 시그널만 했잖아요 주어 시그널 어떤 게 있었나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아 뭐냐 그 apostrophe s 하고 apostrophe s 하고 of 하고 on the part of on the part of 그 다음에 between among between among apostrophe s 형용사도 소유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굳이 apostrophe s 가 아니더라도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이제 다 주어장 주어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 시그널이 될 수 있는데 음 이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 차원에서 볼게요 Where are you from? Yeah there is discontent discontent among voters dn이라고 하죠 dn 파생명사 dn 파생명사 파생명사 는 discontent죠 discontent 불만 불만족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불만이 있다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여기서는 뭐라고 했지 불만족스럽다 불만이다라고 했구나 불만이다 불만인데 누가 누가 불만인가요 여러분 헤이즐님 누가 누가 불만인가요 Among 그렇죠 Voters 그렇죠 SS Among SS 주어다 나 주어다 주어 시그널 나 주어다 유권자들이 유권자들이 불만이구나 유권자들이 불만이다 불만이다 그러면은 there is는 이거는 굳이 번역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번역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명사를 동사로 바꿨으니까 명사를 동사로 바꿨으니까 굳이 어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굳이 뭐 이렇게 뭐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옮길 필요는 없어요 there is는 없어도 되는 건데 쓸 때는 이제 형식을 문장이 이제 성립을 하려면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쓰기는 써야 되죠 근데 번역할 때는 뭐 어 명사를 동사로 바꾸면 안 해도 됩니다 유권자들이 불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ars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little은 부정어죠 little은 부정어 little은 부정어예요 little은 부정어 little은 부정어 여기서는 dn은 dn은 뭡니까 파생명사는 difference죠 difference 차이 차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르다죠 다르다 차이가 나다 이건 다르다는 뜻이에요 왜냐 different 가 다르잖아요 different 가 다르다 잖아요 different 에서 온 거잖아요 different different 에서 왔으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면 뭐가 what 무엇이 다른가요 ss는 무엇이 다른가요 ss는 뭔가요 주어 sí 주어 시그널 중요하고 그렇죠 비트윈 비트윈은 사이에 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사이에 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두 차가 그죠 두 차가 그건 뭐야 두 차가 다르다 그랬죠 두 차가 다르다 그런데 리틀이 있으니까 리틀이 있으니까 뭐예요 거의 다르지 않다죠 그러니까 두 차는 거의 같다 같은 말이죠 두 차는 거의 다르지가 않다 두 차는 거의 같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음 여기서 feel confident in the presence of pain and grief pain and grief 음 그래서 파생명사는 파생명사는 예 예 좋습니다 예 파생명사는 파생명사는 프레즌스에요 프레즌스 프레즌스는 프레즌트에서 왔죠 프레즌스는 프레즌트에서 왔어요 프레즌트에서 프레즌트... 이게 안되는구나 프레즌트는 프레즌스에서 프레즌트... 프레즌스는 프레즌트에서 왔어요 프레즌트... 프레즌트는 있다라는 뜻이죠 이건 있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프레즌트에 있다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어신호는 주어신호는 오브죠 오브 주어신호는 오브 오브가 SS 주어신호에요 아픔과 슬픔 아픔과 슬픔이 있다 아픔과 슬픔이 있다 그죠 이는요 이는 이는 뭐뭐일 때 이건 왠하고 같은 거에요 왠 왠이나 왠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왠 대체적으로 왠 인 더 프레즌스 서브는 뭐뭐가 있을 때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이거를 있을 때 니까 이거는 다시 풀었으면 아프고 슬플 때 가 되겠죠 아프고 슬플 때 feel confident feel confident 용기 기운을 내다 용기 이거는 명령형이잖아요 명령형이니까 용기를 내 기운을 내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아프고 슬플 때 아프고 슬플 때 용기 기운 기운을 내라 슬플 때 슬플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아프고 슬플 때 아니면 슬플 경험하고 experience experience 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는 지식하고 경험이 아니고 지식하고 경험이 아니고 알다 알다와 겪다 알다와 겪다 알다와 겪다 경험하다 알다와 겪다 혹은 경험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럼 무엇을 경험하나요 무엇을 무엇을 경험하나요 그러니까 os 는 뭐예요 os os 목적의 시그널 목적의 신호 목적의 시그널 시그널은 뭐냐면 오브입니다 오브 오브가 목적의 시그널 이에요 오브가 목적의 시그널 os os 고요 오브가 목적의 시그널 os 아 그러면 인생을 아 인생을 이구나 인생을 인생을 알고 알고 인생을 경험하다 인생을 알고 인생을 경험하다 그죠 그러면 누가 ss는 바이오튜터님 ss는요 ss 주어 시그널 주어 시그널 뭔가요 주어 시그널 주어 신호는 뭔가요 주어 신호는 예 그렇죠 이제 감이 오시죠 이제 감이 오죠 예 그렇죠 예 apostrophe s apostrophe s 이것은 문법의 1% 예요 문법의 1% 이걸 알아야 문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98%만 문법을 아무리 날구긴다 하더라도 문법을 98%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를 아는 거라고요 지금 사람이 사람이 인생을 알고 경험하다 그렇죠 사람이 인생을 알고 인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인생을 알고 경험하다 자 depends on depends on 뭐뭇에 좌우된다 depend on 어디에 달려있다 죠 그러니까 그것은 it it 그것은 사람이 인생을 알고 경험했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사람이 인생을 알고 경험했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것은 사람이 인생을 알고 경험했느냐에 달려있다 정리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것은 사람이 인생을 알고 경험했느냐에 달려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만 파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문장을 막 이렇게 유려한 문장으로 문장을 이제 우리가 윤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윤문을 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윤문은 나중에 일이고요 아이디어조차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 다음 넘어갈게요 i have wasted on books that were of no great profit to me 음 여기서는 profits 여기다가 색깔을 해놨네 profits dn이에요 파생명사 그러면 이득이잖아요 이게 소득 이득 득이 되다 득이 되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득이 되다 득이 되는데 득이 되다인데 큰 득이 큰 득이 독일에 득이 되진 않았다 큰 득이 되진 않았다 그렇게 득이 되진 않았다 그렇게 득이 되진 않았다 득이 되진 않았다 왜냐면 no great no great no great no great no great 그렇게 그다지 득이 되진 않았다 이런 뉘앙스죠 그다지 득이 되진 않았다 오브 프로필스 옛날에 오브 프로필스 하면은 profitable 라고 같다 profitable 라고 같다 profitable 라고 같다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면 옛날에 교과 우리가 영어 배울 때요 오브 오브 명사 오브 추상 명사는 어떻게 쓰여 형용사 라고 했죠 오브 추상 명사는 형용사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노미널리즘 이란 말이에요 이게 노미널리즘 이게 다 노미널리즘입니다 이거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걸 파악을 못해 노미널리즘을 몰라 가지고 각자의 생각대로 이걸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에요 표현을 달리 한 건데 책에는 안 서 있었죠 그때 책에가 없어 가지고 그냥 외우라고 했던 거예요 오브 추상 명사는 형용사다 이거는 다 노미널리즘 입니다 득이 되다 그런데 of no great profit 이니까 그렇게 득이 되지 않다 누구 누구에게 to죠 to me 나에게 내게 내게 to me니까 내게 그 뭐 그렇게 나에게는 뭐 빼겠습니다 내게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 굳이 나에게 그렇게 득이 되진 않았다 그러면 무엇이 무엇이 득이 무엇이 득이 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무엇이 득이 되지 않았냐면 책이 그 수식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데디아가 데디아가 뭘 수식해 주고 있냐면 북스를 수식해 주고 있죠 북스를 북스를 수식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데디아가 이렇게 수식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 그렇게 득이 되지 않은 책에 그다지 득이 되지 않은 책에 무엇이 책이 어 그러니까 그다지 득이 되지도 않은 않은 그렇게 득이 되지 않 안 턴 책에 시간을 허비 했다 wasted wasted 이게 시간을 허비했다는 뜻이에요 wasted 어 별로 득이 되지 않 안 턴 책에 별로 득이 되지 않던 책에 시간을 허비했다 어 별로 득이 되지 않던 책에 시간을 허비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북스를 이제 데디아가 이제 수식을 해 주는 건데요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생명사와 파생명사 요걸 찾는 거에요 파생명사 profit을 어떻게 profit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게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게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just like the promise that GDP growth will bring more prosperity 여기서는 어 세 개죠 세 개 여기서는 세 개에요 세 개 뭐가 dn 파생명사가 세 개에요 파생명사가 세 개 약속 하다 성장하다 prosperity prosperity 번창하다 이 세 가지를 음 잡아내느냐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 문제거든요 just like just like just like the promise that GDP growth will bring more prosperity 뒤에는 이제 약속 promise promise 일단 promise 가 이제 어 파생명사 명사고요 GDP growth도 명사고 growth도 명사고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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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인데 promise 약속 약속하다 growth는 성장 성장하다 플러스 패널에는 번창 번창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에요 음 그러면 gdp는 뭔가요 gdp gdp gdp는 ss 에요 gdp는 ss 에요 gdp가 성장하다 에요 뭐가 성장하다 gdp가 gdp가 성장하다 근데 gdp가 여기서 델 이하에서 gdp gdp gdp가 주어잖아요 무슨 주어입니까 무생물 주어 라고 하죠 무생물 주어 무생물 주어 무생물 주어 무생물 주어 라고 하거든요 무생물 주어는 어떻게 합니까 부사적으로 무엇하면 하면 화면으로만 되는 건 아닌데 화면만 있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는 그렇다는 얘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gdp가 성장하면 이거에요 어 gdp가 네 국내 총생산 인가요 gdp가 성장하면 음 뭐한다 more prosperity more prosperity 더욱 더 번창 할 것이다 어 이해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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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더 번창할 것이다 gdp가 성장하면 gdp가 성장하면 더욱 더 번창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gdp가 성장하면 어 더욱 더 번창할 것이다 예 라는 뭐 라는 promise 약속 처럼 어 번창할 것이다 이거를 약속하다 라고 해야 되니까 약속을 하다 라고 해야 되니까 gdp가 성장하면 더욱 더 번창 하리라 약속하는 것 처럼 이렇게 어 번창할 것이다 라는 약속 처럼 번창할 것이다 번창할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이해하시죠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just like the promise that gdp growth will bring more prosperity 예 이렇게 연습을 쭉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 갈게요 the difficulty lies in loving one's country the right way the right way difficulty 여기서 파생명세는 difficulty 어렵다 이게 어려움이잖아요 어려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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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lines in in 밑줄 in ss 주어 signal ss는 주어죠 이게 주어예요 in 다음이 주어예요 in 다음이 loving one's country loving one's country 우리가 주어예요 여기까지 다 주어예요 여기까지 다 주어예요 여기까지 다 주어예요 여기까지 다 주어예요 무엇이 국가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 즉 바르게 애국하는 것 이해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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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무엇이 어렵냐 무엇이 어렵냐 무엇이 어렵냐 국가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거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애국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렵다고 했으니까 이 라이즈는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라이즈는 개무시를 아 무시하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거에요 라이즈는 무시하는 거에요 왜냐 동사로 바꿨으니까 명사를 동사로 바꿨기 때문에 라이즈는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라이즈는 신경 안 쓰시는 거에요 바르게 애국하는 것이 어렵다 열심히 애국하는 거는 쉬운데 바르게 애국하는 게 어렵대요 그 다음 볼게요 there is a lot of sympathy for the k-accused woman on the part of the public 여기 딱 보이죠 어 dn 헤이즘님 dn 헤이즘님 dn은 뭔가요 dn 파생명사 파생명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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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어 sympathy 그렇죠 sympathy 어 sy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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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동정이죠 동정 동정이니까 뭐에요 동정 예 맞습니다 동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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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정하다구나 그러면은 누가 누가 바이오티서님 누가 누가 동정해 누가 누가 동정해 누가 동정해 어 어 어 또 여기는 안 뜨는데 저긴 뜨네 퍼블릭 퍼블릭 이제 대중 대중 이 동정하다 대중이 동정하다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누구를 누구를 동정하나요 헤이즈님 헤이즈님 누구를 동정하나요 아 세분명이 들어왔네 한 번 누군지 모르겠네 아 나구나 아 이게 나구나 난전 예 accused roman 네 accused woman 이죠 그러면 here on the part of accused on the part of 배웠듯이 주어 signal 이고요 for os 나 목적어 나 목적어야 나 목적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나 목적어야 피고인 여성 피고여성이죠 피고여성 피고여성을 피고여성을 대중이 동정하는구나 아 대중은 피고여성을 All of 그랬으니까 All of 엄청 동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눈에 잘 보여요 이제 이제 좀 보여요 막 이거 안 배웠을 때하고 배웠을 때하고 배웠을 때와 안 배웠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 아이디어 파악하는 게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there is 는 there is 는 뭐요 우리가 안 하죠 이거는 there is 는 그냥 무시해 버리죠 there is 는 무시해 버려도 되는 거예요 쓸 때는 써야 되지만 쓸 때는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there is를 쓰는데 아이디어 파악할 때는 쓸 데 없는 거죠 there is 같은 거는 형식적인 거니까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ere is a growing concentration of wealth at the top of the income ladder there is a growing concentration of wealth at the top of the income ladder there is a growing up 뒤에는 여기서 concentration concentration은 집중 concentration은 집중 집중하다 집중하다 음 무엇이 집중하느냐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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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합니까 집중하다 하지 말고 집중되다 라고 합시다 집중되다 무엇이 ss는 바이오튜터님 ss는 뭔가요 s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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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주어 시그널 알죠 주어 시그널 그렇죠 웰스죠 웰스 주어 시그널은 오브죠 오브 오브 웰스니까 이 오브가 나 주어야 나 주어 이제부터 주어올 거야 주어올 거니까 긴장해 이거죠 집중돼 웰스 부가 부가 집중되는 거예요 부가 몰린다는 얘기에요 쏠린다는 얘기죠 부가 쏠린다 쉽게 말해서 부가 쏠린다 어디에 어디에 쏠립니까 어디에 어디에 쏠리냐면 at the top of the income ladder 이거는 소득 사다리라 그러잖아요 소득 사다리니까 소득층 소득층 이라고 보고요 소득 사다리는 소득층의 꼭대기니까 고소득층을 얘기하는 거죠 고소득층을 얘기하는 거죠 고소득층을 얘기하는 거죠 슈퍼리치죠 슈퍼리치 부가 고소득층에 쏠린다 부가 점점 growing 점점 고소득층에 쏠린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There is a growing concentration of wealth at the top of the income ladder 부가 점점 고소득층에 쏠린다 이 아이디어만 딱 파악하니까 간결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제 마지막 들어갈게요 마지막은 이 문장입니다 자 exhaustive examination by 바위가 눈에 확 띄죠 바위가 어 바위 어 잘 만났다 바위 너 잘 만났다 어 바위 내가 안 배웠으면 헷갈릴 뻔했는데 바위가 나와서 어 너 잘 만났다 넌 무조건 했어요 넌 그죠 어 넌 무조건 했어요 예 무조건 했어요 이거는 이제 어 examination 조사 examination 이게 파생명서 DN 파생명서니까 조사하다 조사하다 examination 조사하다 누가 누가 조사합니까 누가 시카고 트리부니 그쵸 시카고 트리부니 그쵸 트리부니 그 기울임체는요 단행본 이라고 그랬잖아요 단행본인데 음 단행본이니까 여기다 이제 꺽쇠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좀 귀찮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그냥 음 꺽쇠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시카고 트리부니 조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exhaustive하게 exhaustive가 명사 이게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데 그죠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데 명사를 동사로 바꿨으니까 형용사는 뭐다 부사로 부사로 하는 거죠 부사로 옮기는 거죠 시카고 트리부니 철저히 조사했어요 철저히 조사했어요 어 last year 언제 작년에 어 작년에 조사했구나 작년에 조사했어요 그거는 여기서 끊고 작년에 조사했어요 그거는 demonstrated in detail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혔다 구체적으로 demonstrated 밝혔다 in detail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구체적으로 how the cigarette industry cigarette industry cigarette industry 는 담배 업계죠 담배 업계 담배 업계 담배 업계고요 cigarette industry cigarette industry industry 담배 업계 cigarette industry 는 담배 업계 담배 업계가 담배 업계가 담배 업계가 어 influ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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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영향을 주었구나 어 영향을 주게 된 어 영향을 줬어요 누구에게 파일러스메이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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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위원 이라고 하는데 정책위원 정책위 라고 하거든요 정책위원은 뭐냐면 어 행정부 하고 어 입법부 하고 뭐 정부기관이나 뭐 지자체나 할 것 없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정책을 마련하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국회의원만 여기 파일러스메이커 가 아니구요 정책을 무조건 수립하는 사람은 다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은 다 파일러스메이커 라고 합니다 여기에 국회의원도 들어갈 수 있구요 어 다양한 사람들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만 여기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보니깐요 찾아보니깐 영영사전 찾아보면 나옵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작년에 인플루언스도 영향을 줬다는 얘기인데 영향을 줬죠 영향 영향을 주었다 영향을 줬는데 정책위원들에게 영향을 줬다 이거는 영향을 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는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는 입김을 불어 넣었다는 얘기 입김을 입김을 주었다 입김을 넣었다 입김을 넣었다 뭐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죠 입김을 넣었다 입김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영향을 줬다는게 입김을 넣었어 입김을 입김을 넣었어 입김을 넣었어 정책위원들에게 담배 업계가 담배 업계가 정책위원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영향을 줬는데 how 어떻게 번역합니까 how how 영향을 주게 된 how 영향을 주게 된 영향을 주게 된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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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경위 영향을 주게 된 경위 뭐뭐 하게 된 경위 다시 담배업계가 정책위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 경위 영향을 줘서 커넙틀리하게 만든 경위를 인 디테일 상세기 구체적으로 자꾸 들리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음 그렇구나 구체적으로 밝혀냈구나 앞에서부터 이해가 좀 가시나요 이게 이해가 내가 너무 버벅거렸나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리가 어렵진 않아요 앞에서 쭉 보시면 되는데 철저히 조사했어요 누가 시카고 트리븐이 작년에 시카고 트리븐이 작년에 철저히 조사했죠 철저히 조사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뭘 밝혀냈느냐 담배업계가 정책위원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 사람들이 부패하게 된 부패하게 된 경위를 부패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입증했다 데몬스트라이트는 입증하다죠 데몬스트라이트는 입증하다 여기서는 이거를 옮겨야 되겠네요 웬만하면 안 옮기는데 여기서는 이게 입증하다가 중요한 어구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어구니까요 여기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입증하다 구체적으로 입증했구나 그렇군요 하오는 경위로 많이 옮깁니다 경위로 많이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경위 뭐뭐 하게 된 경위 음 익소스티브는 철저히 음 예 그러면요 아 제가 숙제는 올려놨는데 숙제는 다 확인하셨죠 숙제는 지난번에 그 두 커플이 아 한 커플 있잖아요 한 커플 그 민주당 저기 공화당 쪽에 서로 정치색이 안 맞는 상극인 정치색이 상극인 그 부부 카비라고 메탈린인가요 카비라고 메탈린 그 부부에 대한 기사예요 부부에 대한 기사인데 밑줄 친 부분만 옮겨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토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한 것 까지가 주어 시그널은 다 했어요 주어 시그널은 다 했는데 뭐 하면서 목적어 시그널도 가끔 나와 가지고요 목적어 할 때 여러분들 어 그렇게 크게 고생은 안 할 거예요 조금 이렇게 다뤄 봤으니까 몇 번 다뤄 봤으니까요 아주 어렵진 않을 겁니다 목적어 시그널도 거의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예 예 우리 글 연구 자리매김 자리매김 이라는 말이 김으로 하면 이건 동명사 거든요 동명사 자리매김은 동명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명사로 끝나는 말 명사 어미 명사형 어미로 끝나는 말은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거는 가급적이면 동사로 풀어 쓰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자리매김 했으면 자리매김은 뭘로 합니까 자리를 잡다 이런 식으로 자리 잡다 이렇게 풀어 쓰면 되거든요 자리 잡다 라고 그죠 자리 잡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전태의 거리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꾸며진다는데 의미가 크다 많은 내 외국인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 했으면 한다 자리매김 했으면 한다 하지 말고 자리 잡았으면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리 잡았으면 한다 그 다음에 땡땡은 신생종단인 땡땡종을 한국 불교의 주요 공단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자리 잡는 되죠 주요 종단으로 자리 잡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중추적인 역 중추 역할을 했다 그러면 되죠 중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걸 바꿔보면요 좀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뭐 자리 잡았으면 한다 어 자리 잡는데 중추구실 역할을 해왔다 중추구실을 해왔다 중추 적이라는 것도 어떤 번역가들은요 적을 번역의 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적이 번역의 적이래 일리가 있어요 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 좀 식상하기도 하고 음 가급적이면 안 쓰는게 저도 낫다고 보는데요 적이란 말이 워낙에 많으니까 우리나라 말에 말과 글에 적이라는 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많이 쓸 겁니다 저도 많이 써왔지만 근데 안 쓰려고 노력해요 저도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권인은 그동안 우리 인권사의 굵직한 인정표를 세우며 정부인권기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이것도 자리매김에 따라기보다는 대명사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될 것 같고요 첼로의 신동에서 거장으로 자리매김한 거장이 된 이러면 되잖아요 거장으로 자리잡은 뭐 굳이 자리잡음까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거장이 된 장씨가 이렇게 줄여서 간략하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정리했나 볼까요 자리잡았다 정부인권기구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인권기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자리잡았다 아니면 대명사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 뭐다 오늘 포인트는 자리매김을 안 쓰는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리매김 안 쓴다 오늘부터 자리매김 안 쓴다 이런 거를 이제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시고 계속할게요 거장이 된 거장으로 큰 거장이 된 장씨가 거장으로 큰 장씨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김 전 대통령의 경우 범 예 범여권 통합 매개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좋단다 매개자로 자리매김한 매개자 노릇을 할 매개자 노릇할 매개자 노릇할 매개자 노릇할 매개자 노릇할 매개자 노릇을 할 이것도 좀 매개자 매개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좋겠죠 매개자 노릇할 노릇을 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개자 노릇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에 관련된 글이 더 있어요 더 예제가 예제가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리해서 오늘 내로 올릴게요 정리해서 저 카페에다가 올리고요 비번은 아시죠 비번은 그걸로 통일 해서 자리매김에 관한 예제글 예제글을 엄선해 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필사도 해보시고 연습을 쭉 해보세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생하셨고요 과제는 신문 기사인가 뉴스 기사인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어렵지 않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기초반이니까 기초반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여러분 여태까지 난관을 잘 난관을 잘 이렇게 유도로 있게 잘 넘어 가셨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리라 읽고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구단인 사람은 영어를 잘해요 왜냐하면 같은 말을 안 쓰기 때문에 그리고 대명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뭘 대신해서 쓴 명사인지 눈치로 하는 거예요 눈치로 감이거든요 감 영어 있는 감인데 음 감은 많이 읽으시면 늡니다 정확하게 읽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다독을 권합니다 오늘 어 오늘 어 자료 오늘 이 끝나고 바로 올릴게요 바로 올리고요 어 다음 시간은 다음 주 월요일 아 다음 주 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어 또 크리틱으로 크리틱하고 목적어 시그널 목적어 시그널 이제 이어서 나갈게요 이어서 나갈게요 오늘 어 통신 상태가 방송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 양해를 구하구요 어 제가 이게 음 편집을 해가지고 버퍼링 난 부분을 이렇게 다 잘라 버릴게요 잘라 버리고 어 내일 이후에나 이게 바로 다운이 안 되더라구요 바로 바로 다운이 안 돼서 내일 이후에 제가 편집 해가지고 어 올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구요 월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정말 일하기 싫었을텐데 공부하기 싫었을텐데 어 어 두 분이 어 오늘 앱 많이 쓰셨구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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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